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도 원리스홀, 비전홀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은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리는 말씀 가지고 치유서밋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켜서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에 대한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백신, 접종이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장 빨리 그렇게 백신, 접종이 되어져서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곧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속도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의 관심이 이렇게 코로나19 퇴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지구촌의 정신병동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 때문에 각종 인종차별식의 이런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도 총기 사고로 우리나라 사람이 4명이나 죽고 또 8명이 그렇게 한 번에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이후에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서도 아시아인,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혐오 범죄가 기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으로 드러난 모습은 혐오 범죄라 그렇게 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적 상태에 이런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충동적이다. 순간적인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상은 이들의 깊은 마음의 뿌리가 뭐냐. 정신문제, 영적문제거든요. 영적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전혀 모릅니다. 영적문제는 단어도 없고 이걸 전문 정신병 의사나 무슨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사실은 성경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적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영적문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영적으로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전략하고 있는 영적 실패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라도 더 그렇게 정신병자들 더 많다는 거예요. 어제 카나다의 오경석 우리 성교사님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이명순 장노님의 편지를 그렇게 보내줬는데 이 편지가 장문으로 왔는데 그 편지 내용 중 내용을 보면요 그 카나다 벤커브 거기에 자기들이 사는 도시가 작은 도시인데 거기도 하루에 2, 30명씩 경찰관들이 정신병동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그래서 이 카나다는 지금 정신병동이 많은 이래요. 들어갈 때가 없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지구촌은 지금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복음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를 왜 알게 하셨느냐 부진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하셨느냐 영적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알고 믿게 하셨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재앙지대에 치유하라는 메시지예요. 너만 듣고 너만 알고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위에 지금 주구하는 이 정신병동이 되어버린 이 지구촌을 살려라라는 시대적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삼칠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미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 정신병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With Emmanuel Oneness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은약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은약적 큰 그림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문제 걸려가지고 내 돈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내 우리 집 문제 내 남편 내 자식 이런 문제 걸려있어가지고는 사단에서 빠져면 못 나와요. 내 내 내가 뭐 초기의 삼장이잖아요. 교회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영적 문제 알면서도 또 내 문제 걸려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이 납니다. 나. 모든 염려 걱정인 나예요. 말하는 내용도 나예요. 모든 시비하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언제 저렇게 영적 문제 모르고 죽어가는 용어도 살리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 성도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여기 아무나 나온 데 아니에요. 영적 문제 알았다. 이 시대 살릴 전도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치유 스밋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천국의 제일 큰 자입니다. 치유 스밋의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으로 치유, 회복시키는 치유 스밋 2021년 시작되면서 전체 말씀 방향이 뭐여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치유와 스밋이라고 나와 있어요. 치유와 스밋이다. 독특한 것은 이 두 단어가 따로 떠진 것이 아니에요.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의미가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의 단어.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치유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경적 이런 효과적인 이 삶이 바로 스밋의 삶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 3, 7 보금화에 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치유하는 스밋의 자리로 나아가는 정글길을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1절을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소 엉뚱한 질문을 그러게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부각이 많이 됐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토한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베드로고 변화상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제자도 베드로예요. 항상 예수님과 주도적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보다 보다 못해서 우리도 제자인데 왜 베드로만 저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냐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은 베드로가 가장 큰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철이 없어도 한참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 받은 자리가 어딨냐 지금 예수님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있냐 예루살렘의 십자가 십자가 지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금 지로 가고 올라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인 준비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계속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가느냐 자리삼 여기에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 문제예요. 모든 곳이 다 있어요. 어디서나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가장 인정받느냐 장세지 3장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휘존물된 인간이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높아져 눈이 떠서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그야말로 속았어 뭐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 인정하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지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 안에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비길라 그러니까 내가 더 설령하니까 나를 높이려 그러니까 그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 자유 어디 있어요 그 기쁨 어디 있습니까 주도권을 내가 가지겠다 인간이 가지겠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의심여겨 두고 봐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자들의 철없는 질문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런 답을 줍니다 낮추는 사람 이 말에는 제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인생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삶을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육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맞추고 사니까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감사가 기뻄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추자 이렇게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이 나와요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삶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낮춘다는 말이 절쿱신쿱신쿱신하면서 양보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네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요 다 말씀도 외웁니다 토름도 합니다 심지어 전도도 하고 나름도 합니다 그런데 내면 속에 뭐요 절대로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듣고 잊어버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그래요 왜 시험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왜 자유치 못합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나는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죠 말씀에 순종해보세요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아멘 갈라디아 예장 입절입니다 말씀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왜 내가 일하고 싶은데 말씀이 이러니 내가 낮아지야 교만하면 절대 하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목에 힘준다 아니에요 자세히 여러분 대화해보세요 만나보세요 느껴보세요 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구나 자기 의가 강하구나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언론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매너 좋고 굉장히 교양 있고 뭐 더 타치할 게 없어 굉장히 엘리트고 굉장히 상류층이고 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그 내면에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차라리 허트린 게 나아요 차라리 망가진 놈이 나아요 술 처먹고 망가진 놈이 복원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기 완벽주의 이거는요 평생 해결한 말씀 순종 안 합니다 참고하지 참고 교양만 하면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주인이 되어있는데 말씀 귀에 들어옵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은혜 못 받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결단하면서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랬구나 안 돼요 포럼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끝으로 할 점은 진실로 포럼이 안 돼요 왜 자기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장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에서 못 빠져나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자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런 옛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자기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를 자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옛 틀 그래로 우리는 이런 세상 기준의 삶에서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새 틀 인생 되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 틀 같지 않습니다 새롭게 해 찬양을 잘 못 안 하다 안 돼 새롭게 새롭게 해 새롭게 새롭게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롭게 되었다 매일 새롭게 바랍니다 매일 새로워야 돼 매일매일 지난주까지 된다 이번주 또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삶장 속에 우리가 살아하기 때문에 매일 사단에 공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새로운 새 틀을 갖춘 삶을 산단 말이냐 간단합니다 사동의 1장 1절 3절 8절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안 떠나야 돼요 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이것만 되면 돼요 내가 뭐 하려면 안 돼요 이거 누려면 돼요 이게 변화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올인한 삶이 치유 서밋의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 나를 중심으로 치유가 일어나 나를 중심으로 내가 몇 마디 안 했는데 난 별 참가 없이 말했는데 이 사람 치유를 받아 심을 얻어 자기 삶장에 빠져나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강단에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말씀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듣게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듣고 흐름 속에 나가면 끝나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내 마음의 밭이 있어서 이 밭들은 열매가 없다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예배들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되지 말고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조업사사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있을 백성들을 가난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이 40분 동안 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예요 낮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아니 뭐 노예 생활을 430일 했는데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뭐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까지 원망하지요 막 원망합니다 교만이 가난해서 여러분 교만하는 줄 아세요 못 배워서 행피 어려워서 교만하는 줄 아세요 가장 교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불순종해요 막 노사인데 돼야 됩니다 죽이려고 돼야 됩니다 그건 낮추기려고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40년 뺑뺑이 돌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낮춘다고 뭐해요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말씀의 귀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삶속에 적용되는 그때까지 나라는 나라는 의미가 깨어지는 그때까지 낮추신다고 문제 계속 있을 거예요 두고보세요 계속 나를 낮추시는 본질적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산산수원의 백미를 할 수 있는 팔복의 첫 번째 복도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이게 심령 가난한 사람 예배가 기다려주고 말씀이 마시는 송이 꿀보다 더 좋고 말씀이 기다려주고 그냥 갈급한 마음 이런 자에게 영혼의 축복이 많다고 영혼의 축복 말씀이 그래서 10편 1편 2절로 3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목상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축복이 많은데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요 다 형통하리오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예배 들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하시로다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시네요 하나님 다 잘되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왜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고 일부러 병등하게 만들고 일부러 약하게 만들고 일부러 불통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무슨 그런 취미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요 형통한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의 삶이에요 이것이 인생 최고고 2, 3, 7 날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다 다음 주 오후 2시에 예원 랩런트 인터십 데이 발대식을 합니다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시대 등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랩런트에요 우리 후대들 이 후대들 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주역들이거든 이 주역들이 되는데 이들에게 영성과 전문성을 딱 씹어줘가지고 인더십을 잘해줘가지고 삼성미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더십을 진행한다 각 이혼의 각 기관 부서 서로 원니스 이루어서 예원 모든 랩런트가 인더십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 돈 돈 돈 공부 공부 성공 성공 이 창시 3장 6장 11장 말하지 말고 지금 여기 학교 가면 세상에는 전부 그게 부모들은 딱 거기에 다 집중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막 2, 3, 7 나라 5천 종종 하면 이거 살릴 수 있는 스케일을 아니 그릇을 가슴을 다 많이들이 바꿔줘야 돼요 지금 상시 3장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3장만 꼽혀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이런 거짓된 지금 세상에 초등학문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스님 받겠어요 그것도 고치려면 힘들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기 영적 인터십을 해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지옥으로 스님 받기 원한다 공부를 해도 성공을 해도 2, 3, 7을 5천 종족 아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상화 사상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소원을 그렸고 하나님 우리 예원에 자라는 랩런트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성교사로 헌신해야죠 없사사 성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전부다 전부다 2, 3, 2, 3, 7 2, 3, 7개 나라 5천 종족 다 가게 해야죠 없사사 성교사 가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성교사 가면요 진짜 영육간이 행복해요 빌리핀 가보세요 빌리핀 가면요 그 성교사로 100불 주면 집에 가정부 써요 200불 주면 기사 써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매이지 않고 집도 좋은 거 해가지고 주위에서 다 플랫폼이 되도록 해가지고 멋지게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온 성교사님들이 좋은 집이 좋았다 이야 성교사 대단하네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막 그냥 우리나라 인류학교 다 기독교 이 성교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도 하자 아멘 확 밀어줘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멋지게 성교 그 지역의 최고의 그냥 지역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주고 쫙 가서 대학 졸업하여 시직해가지고 월급받아 먹고 사 언제 집도 못 사 10억 주야 집 사 10억 어기 아이 이름이냐 대학 졸업해가지고 언제 월급받아 언제 집한테 살래 성교사 하면 바로 집 있어 생활비 다 줘 그래서 다 보내줘 그 지역에 땅땅거리면서 힘차게 막 도와줘가면서 베풀어 주가면서 베풀어 성교해 얼마나 멋있소 인턴십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야 내가 성교사로 가야지 물론 영적 싸움은 피특이 싸워야 되죠 영적 싸움 내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 힘주시면 하시지 그러니까요 아이들 꿈을 씌워주면 노는 게 달라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가치관이 달라 웃음식이 달라 나는 미래의 성교사야 아멘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커가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그래서부터 부모들에게 돈 돈 돈 돈 공부 공부 성공해라 이러니까 전부 다 해가 다 망하잖아요 다 해가 판검사하고 의사하고 막 그냥 내놓으라고 해가 다 망하잖아요 티놈을 솟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계에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의 절대가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영적 파워를 바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영적인 이 서미스 인생으로 살게 하는 이런 주역들 다 되시길 제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의 절대가치입니다 5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트려지는 것이 나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야마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과 절대가치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시다가 작은 자라고 하는 말로 그 표현을 바꾸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리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라는 개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성소하지 못해서 쉽게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품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 교회 남짓을 만드는 사람이 이런 말처럼 할 때 너 아니야 틀렸어 너 깨달아 못 깨달아 좀 기다려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받아라 주고 받되 그래 받되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한마디로 먼저 믿은 좀 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강한 자 우리는 약한 자를 책임지라는 얘기에요 책임져 책임져 그래서 새가족이 중요합니다 새가족들은요 연약해가지고 그냥 상처투성이로 교회 나옵니다 마음에 상처 많아요 나오는데 건드리면 시험들어 건드리면 시험들어 잘못하면 시험들어 시험 안 들 것도 시험들어 시험 든다 말이야 시험 든 사람들 들어보면 첫째는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 헌금 건축 돈소리하는 거 시험들어 식당 갔더니 줄 서는데 새 시간을 보도 시험 들어 이래저래 시험 들 일이 너무 주차장에 왔으면 주차하는 사람들은 인상 쓴다고 시험 들어 마음대로 지시한다고 기분 나빠 이래저래 시험 들 일이 너무 많다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결코 이렇게 약한 자를 실촉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2절 14절에 보면 길이는 양 비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11절이 없지만 11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타다가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가치 있고 존경하겠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장에 죽이기까지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면 사실 본문에 보면 길을 잃은 양은요 목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으로 길을 얼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던 것 하나님 잘못입니까?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인간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 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 놀라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확정이 뭐냐 십자가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될 죄인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할 때에 전혀 하나님과 앉으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껴야 돼요 주님을 느끼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그걸 삶속에 느껴야 돼요 그러면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요 이 사랑이 뭐요 지금 내 현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눈 불신자 영혼 믿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돌리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많이 성도 나오잖아요 새가족들 우리 대학부도 많이 나오고 청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도 잃으면 안 된다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에 서기 장로열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재직된 인원이 1만 명 가까이 되고 교회에 교적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3만 명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교적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 안 나오는 사람이 3만 명 물론 지나가다 온 일회성 방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교회 건축 10년에서 한 30년 됐잖아요 하면서 시험 들어가 부담되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새가족이 처음 나오는데 교회 오자마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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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크게 지어놓고 이 소리 하냐 시험 들을 수 있잖아요 이사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난데가 이사한 사람도 많고 다양한 상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리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 절대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기존 신자들 영적으로 힘을 잃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영적 서로 서로 케어해 줘야 돼요 서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서로 격려하고 이게 중요해요 나이는 나이대로 전도회가 많잖아요 전도회 남녀 전도회 나이대로 나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되고 마음은 열기 적합한 것이 전도회 또 청년회 청년회 대학군대학굴 서로 서로 이렇게 직접 대면이 힘들면 뭐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계속 기도 제목 서로 나누면서 함께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이는 어려워 힘들어 그래 말해 같이 받고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서로를 살리는 복음공주체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아프리카 한 부족에게는 범죄자를 다루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 이 부족 사람들은요 누가 범죄를 하면 그 범죄자를 마당에 딱 세웁니다 마당에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 중심은 원을 크게 둘립니다 원을 크게 꺼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이 다 섭니다 쭉 서가지고 한 사람씩 말합니다 한 사람씩 그 부족을 그 범죄자를 향해서 무슨 말하느냐 잘못된 것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잘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것들만 계속 그때 어디서 어디서 너 그때 좋은 일 내가 그때 행복했어 내가 참 너무너무 좋은 것 줘 내가 맛있어서 내가 너 그때 너무 좋았어 그 좋았던 것을 쫙 이야기해 전부 다 돌아가면 한바디 전부 다 그리고 범죄자가 가만히 자기가 좋아 잘하는 일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쫙 칭찬을 계속 칭찬을 그게 딱 끝나고 나면 자 이제 새로 새 사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막 축제를 이 축제를 하고 나면 이 범죄자가 정말로 새 사람 된대요 다시는 거제 안 짓는대요 우리 보금공동체가 이래래야 됩니다 나쁜 거 지적하지 마세요 지도 잘 알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잘하는 거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를 짓밟고 그냥 짓눌리고 막 뭉개 놓고 지가 씁니다 우리는 영경을 열고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서로 힘주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인정하고 살리는 선택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이고 누가 크냐 압니다 누가 우월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끼리끼리 모이는 파벌주의 이거 전혀 보금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영경 모든 성도들 항상 영적 굿 파인들 좋은 점이 좋은 점만 보는 눈 좋은 점만 보는 눈 이거 가지야 돼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또 어눌한 사람은 어눌한 대로 좀 사람이 좀 특이해 독특해 독특한 사람은 독특한 대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래 안 받은 사람 할래 안 받은 사람 이방인 이방인처럼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금의 능력은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금의 능력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영경 모든 성도들 오늘 삶의 모든 부문이 절대 보금 체질 되어서 늘 감사한 음심에서 치우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외원계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치우 서밋으로 하나님의 절대가치 한 영혼의 절대가치를 알고 오늘부터 정말 완전 말씀 따라 보금 체질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